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중형 세단의 왕자 자리를 놓고 올해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소나타와 K5의 최근 소식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부분 변경 모델인 디엣지를 먼저 선공개하며 K5와의 승부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K5 역시 올해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일에 윤곽이 잡혔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인 10월 K5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소나타 디엣지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실 양산차를 공개하였지만 아직 정확한 출시일과 사전계약조차 받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현대차 홈페이지를 가봐도 아직 모델 검색창에는 전세대 모델에서 바뀌지 않은 점도 특이한데요. 당장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만 봐도 서울 모빌리티 쇼의 공개함과 동시에 사전계약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보통은 신차 공개와 동시에 사전계약을 진행하여 신차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소나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왕자를 차지할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사실상 소나타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는 아닐 텐데 말이죠. 최근 소나타와 K5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둘의 경쟁은 더 치열해짐과 동시에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4년 전인 2019년만 해도 소나타의 연간 판매량은 10만 대가 넘었었죠. 경쟁 모델인 K5는 3만 9천 대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이때까지만 해도 중형 세대에서 소나타의 입지는 확고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20년에는 둘의 판매량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소나타의 연간 판매량은 6만 7천대로 곤토박질 치며 하렉스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반면 K5는 소나타에 빠진 판매량을 모두 흡수하며 8만 4천대로 수직 급상승하게 됩니다. 2019년 소나타와 K5의 합친 연간 판매량은 14만 대가량이고 2020년 15만 1천대이니 소나타 판매량을 K5가 모두 가져오고도 남은 셈이 된 것이죠. 문제는 2021년인데요. 소나타와 K5의 연간 판매량은 모두가 동반 하락을 한 것입니다. 소나타는 6만 3천대, K5는 5만 9천대로 말이죠. 둘의 합계는 앞선 2년도보다 2만에서 3반대가 빠진 12만 1천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인 22년도에는 소나타 4만 8천대, K5는 3만 1천대로 또다시 급락한 판매량을 보이게 되는데요. 둘의 연간 판매량은 7만 9천대로 2019년, 20년의 판매량의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불고 있는 캠핑이나 자방 문화의 열풍으로 세단보다는 SUV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도 한몫하는 부분이죠. 세단의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판매량의 급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형 세단 소나타와 K5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큰 차량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상 SUV가 아닌 이왕 세단을 선택한다면 좀 더 큰 차량인 그랜저나 K8로 몰리는 추세도 중형 세단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최근 업계에서는 다시금 소나타 K5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끝으로 정말 단종 수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수명이 다하는 2025년쯤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인데요. 물론 소나타와 K5 모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만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소나타와 K5의 전동화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내연기관 모델이 없어진다라는 추론인데요. 하지만 도두튜브가 입수한 정보로는 현대기아가 외부적으로는 전동화 전환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내연기관 모델의 수명을 상당히 길게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로 지금의 소나타 K5의 판매량이 급감하였다 하더라도 그리 급하게 내연기관을 단종하면서까지 전동화 모델로 생산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요. 결국 한때 국내 국민세단이라는 칭호를 받던 두 차량이지만 이젠 스스로 그 명성을 찾아와야 하는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소나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치 부심으로 부분 변경이지만 풀체인지급의 변화를 통해 최후의 대첩을 준비 중이죠.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일자형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동일한 패밀리 룩을 따랐지만 그랜저보다 소나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칼을 갈고 나왔다라 할 만큼 변화를 보이며 최후가 될 수 있는 전장 속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고 K5 역시 아직 많은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지만 간간이 공도에서 포착되는 테스트 차량으로 미루어 예상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포인트는 현행 K5도 워낙 잘 나온 디자인이라 큰 틀의 모습은 변하지 않겠지만 좀 더 스포티하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지금의 스팅어 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우선 기존의 K5의 디자인의 경우는 심장박동을 형상화한 DRL이 포인트였다면 이번 변화에서는 한껏 치켜올린 눈썹이 연상되기도 하고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연상되는 듯한 직선의 라인이 더 강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과 같은 타이거 페이스의 그릴을 동일하지만 매서운 눈매 덕분에 부분 변경 모델이 더욱 더 스포츠성이 느껴지네요. 측면의 모습은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리어 램프 역시 전면 램프와 마찬가지로 직선이 강조된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K8의 테일 램프와 유사한 느낌이 들죠. 물론 K8은 이와 반대로 위쪽으로 길게 빼었고 K5는 아래쪽으로 더 길게 뽑아낸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K8보다는 K5의 페이스리프트의 테일 램프가 더 정돈된 느낌이 드네요. 이번 역시 K5도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올지는 10월이 되면 소비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소나타와 K5는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 다시금 국민 중형 세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인지 아님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국내 중형 세단의 자존심 대결을 펼칠 소나타와 K5의 페이스리프트 최근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